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구요 오늘은 산들이가 지난번에 담궈두었던 장을 가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금 뽀얀하게 노랗게 국물이 잘 우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여기에 띄워두었던 이렇게 고추나 뭐 숯이나 대추 이런걸 싹 걷어내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주도 건져서 으깨서 이제 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지면 이 국물이 밑에 남은 국물이 다 깨지니까 조심해서 잘 걷어내구요 이제 이 남은 국물이 간장이 되는 거거든요 집장이 되는 건데 얘도 이대로 놔두면은 너무 이물질이 많잖아요 얘를 좀 깨끗하게 걸러서 보관을 해 가지고 먹을 건데요 얘를 일단 이렇게 촘촘한 망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먹을 건데요 저는 매주를 조금 넣어 가지고 지금 이 장이 굉장히 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만 엿기름망에다 걸러서 사용을 했구요 만약에 매주가 매주를 많이 넣어 가지고 국물이 탁해진 경우에는 면 보자기 같은 데에다가 한번 걸러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걷어 두었던 매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된장을 만들 건데요 얘를 이렇게 곱게 으깨주다 보면은 속에는 제가 70일 정도 지금 숙성을 시켰는데도 좀 되직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걸러둔 간장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꼼꼼하게 치대다 보면은 다시 또 된장이 이렇게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아까 만들어둔 간장을 또 한번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된장이 약간 죽보다 약간 되직할 정도?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치대줘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되직해졌는데요 그래서 한 그릇을 더 붓고 또 치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댔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되직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그릇만 더 부어 볼게요 그래서 총 밥공기로 4공기를 부어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치대주면 되는데요 옛날에 엄마가 된장 만드는 걸 보면은 여기에다가 매주가루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찰보리 같은 거 볶아 가지고 빠서 그것도 넣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섞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된장이 많으니까 얘는 한 2, 3년 후에 먹을 거다 하면서 오래 숙성할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가루, 찰보리가루 그런 걸 섞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서 되직해지면은 또 북어 같은 것도 삶아서 국물을 붓고 또 싱거워주면 소금도 넣고 해 가지고 간을 맞춰서 보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양이 적으니까 그냥 다른 걸 첨가를 안 하고 이렇게만 해서 된장을 바로 담글 건데요 이 정도 농도면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항아리 입구가 적어서 그릇으로 팍팍 떠서 담으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서 손으로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담았고요 담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꼭꼭 눌러주면서 담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원래 된장을 이 용기에 80% 정도만 담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니까 속에 쏙 들어가서 색깔이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위에까지 싹 했는데요 나중에 얘를 좀 덜어내서 다른 데다가 옮겨 볼 생각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된장 가르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유리 뚜껑만 닫은 상태로 베란다에다가 하루 정도를 이 단지 주위를 싹 말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배 천을 위에다가 감싼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고무장갑 버릴 거를 오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유리 뚜껑을 닫은 다음에 보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 가지고 지금 한 3일 지났는데 속을 한번 살짝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촉촉한 소리 들리시나요 촉촉하면서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숙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만들어 뒀던 간장 있잖아요 이 간장이랑 된장을 6개월 뒤부터 먹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싱거우면 이 된장 위에다가 소금을 좀 얹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 간장을 4공기나 부었잖아요 그래서 전혀 싱겁지가 않고 좀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소금은 안 얹고 대신에 좀 숙성시키다가 나중에 위에다가 매춧가루로 막을 좀 형성한 다음에 그 위에다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한번 숙성을 시켜 볼 건데요 지금은 너무 짜서 일단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샨드리 된장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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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